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해양입니다. 고2 친구들, 이제 정말 고2가 되는지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겨울방학 시작해서 막 수원 공부한다, 수2 공부한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았는데 지금 열심히 진행해가지고 공부 진행 중인 거죠. 선생님이 캐스트, 여러분들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3월 학력평가의 의미, 지금 2월 10일 넘어가고 중순도 넘어가니까 2월은 달도 짧고 그래서 이제 곧 3월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마무리를 좀 잘 짓고 3월이 딱 되면은 3월 학력평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학평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얘들아. 그래서 3월 학력평가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기간에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 선생님이 겸사겸사 말씀도 드리고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3월 학력평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언제 보는지 한번 볼까요? 2020년 3월 12일 목요일날 봐요. 그래서 3월 초에 이제 2학년이 되고 너희들이 막 어 나 2학년이야? 교실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고 막 이렇게 적응을 하고 있을 그 무렵에 모의고사 시험이 있어요. 언제 보냐면 12일날 보고. 자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최를 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뭐 안 보는 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보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수학의 시험범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시험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고1 수학 전체예요. 고1 수학 전체. 현장에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특히 이제 고2, 리뷰고2 친구들 상담을 떼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대다수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고1 수학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겨울방학이어서 수원, 수2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1 수학 복습을 좀 전체를 다 할까요?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 친구들이 있었어. 고1 수학이 좀 잘 안 되니까 2학년 거 수학 이제 넘어오는 데 있어서 자꾸만 뭔가 빈틈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빈틈을 올라가기 전에 좀 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수원 네가 하고 있는 공부 진행해. 수원을 끝까지 잘 열심히 봐. 그리고 수학 상하는 복습 조금 있다가 해. 언제 하냐면 지금 해. 2월 말에 해. 라고 상담을 했거든요. 선생님 왜 2월 말에 해요? 2월 말에 3월 학력평가 시험이 있거든. 3월 학력평가 시험을 대비할 겸 해서 고1 수학을 복습해. 겸사겸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그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제자들도 온라인 친구들도 고1 수학을 이 김에 좀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학력평가의 의미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1 수학 총복습의 의미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시험이 너희들은 이미 알잖아. 1학년 때 3, 6, 9, 11월에 모의고사를 치렀으니까 이게 뭔가 내 입시에 반영되는 그런 성적이 나오는 그런 시험은 아니죠. 모의고사잖아요. 말 그대로. 내신 시험은 내가 지금 보는 거 즉시 입시에 반영이 되죠. 입시랑 직결이 되는 그런 시험인데 이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 이거 공부 안 하고 그냥 가서 볼게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 어차피 점수 대학 가는 데 있어서 반영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험에 어떤 목표를 두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고1 수학을 이 김에 내가 3월 학력평가도 좀 준비를 하고 고1 수학 총복습을 언제 하겠니. 막상 이제 2학년 돼서 틈틈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2학년이 되면 너희들 알다시피 분량이 엄청 많죠. 수원해야지. 수투해야지. 그리고 확통.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입문계열 쪽 확통해야죠. 또 자연계열 쪽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입시를 치를 거라고 하면 기아 미적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선생님이 현장에서 막 진행을 해보니까 학교마다 내신으로는 확통을 본다. 뭐 보니까 상관없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그래서 너네들이 어쨌거나 2학년 때부터는 고1 때는 딱 수학 그 한 교과서였지만 2학년부터는 되게 많죠. 분량이. 근데 언제 고1 수학을 복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하자. 고1 수학 총복습의 의미로 3월 학평을 좀 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2학년 새 출발의 의미. 상담을 해봤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되게 성적을 잘 딴 친구들은 이 페이스 지켜나가면서 2학년 때도 내신 되게 잘 따서 그걸 잘 만들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2학년에 되게 잘해야지. 라는 마음이죠. 1학년 때 공부를 못해서 망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2학년 때 진짜 내가 쇄신하겠다. 내가 바뀌겠다. 그래서 성적 잘 받아보겠다. 당연하죠. 내신 1학년 때 망했어도 2학년, 3학년의 내신 비중이 훨씬 더 높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2학년부터 내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2학년에 나는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첫 출발 3월 12일에 2학년 되자마자 우리 3월 학평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험에서 와르르 만약에 점수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사람인지라 뭐 나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보다는 의기소침해지는 친구들이 꽤 있어. 부정의 영향을 받지 말고 여기서 조금 원하는 어?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 문제 이게 나와서 딱 내가 맞춘 거야. 그러면 그런 어떤 쾌감이 있고 긍정의 기운이 붙거든요. 그래서 2학년 새 출발을 한번 멋지게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3월 학력병과의 의미를 이렇게 두 개로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1수학 총복습 그리고 이쪽 넘어가서 2019년 3월 등급컷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바로 이제 작년이에요. 3월에 이제 등급컷을 쌤이 갖고 왔습니다. 이제 가형, 나형이죠.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가 바뀐 첫 세대들이 이제 시험 봤던 그 3월 학평인데 여기 지금 가형, 나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선배들은 시험이 이렇게 가형, 나형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부터는 가형, 나형 안 나뉘어 있죠? 네, 안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등급컷이 85, 80, 77, 70, 70, 56 자, 등급컷을 왜 가져왔냐면 등급컷 자체가 지금 점수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2019년, 바로 작년이잖아. 3월 학력평가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컷들이 되어 있다라는 걸 선생님이 좀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2020년에도 정말 어렵게 나오나요, 선생님? 쉽게 나오나요? 이런 건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난이도가 어려웠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부터는 이제 가형, 나형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2019년 3월은 여러분들 그 범위랑 똑같은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기출문제 그냥 온전히 다 풀어보시면 되고 2019년, 2018, 2017년 내가 기출문제들을 좀 다뤄보겠다. 18년, 17년은 여러분들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험범위에 나오지 않는 부분 수열이랑 지수로그 같은 파트 그런 파트만 제외하면 고1수학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시면서 기출문제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가형, 나형이고 이것들이 다 가형, 나형이 있는 시험이거든. 그럼 선생님 저는 가형만 풀어보나요? 나형만 풀어보나요? 다 풀어보세요. 다.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가 되게 많아지는 거죠. 이 지금 고1수학 총복습의 의미인데 그럼 총복습을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를 보고 개념서를 보고 막 그거를 갖다가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수능형의 문제에 내가 좀 적응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기간도 되게 뭐 장기간 공부하라는 말을 선생님 못해. 여러분도 너무 바쁘니까. 이거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잡으신 다음에 딱 내가 고1수학을 이렇게 총복습하면서 3월 학평을 대비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학력평가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안에 문제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그 문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꼬박꼬박 푸시고 그 기출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예요. 고1수학에서 도형의 방정식 파트 원이라든지 직선이라든지 도형의 방정식 있죠. 거기랑 함수 함수는 다 포함할게 2차 함수, 2차 방정식까지 다 포함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정식에 관련된 내용들 거기 있죠. 거기 다 뚱뚱한 그 개념 그거 그리고 2학기 때 배우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함수 전반적인 부분 자 여기는 정말 필수적으로 복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애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꺼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이게 2학년 어떤 교과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꼭 학습을 해라. 그리고 뒤쪽에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끝에 수학 하에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경우의 수가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김에 겸사겸사 다 복습하셨으면 좋겠는데 뭘 가지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 2017년 여기는 선생님이 불필요한 부분 수열, 지수로구 이런 파트는 빼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꾸준히 꼼꼼하게 풀어보신 후에 3월 학평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 계기로 고1 수학의 어떤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에 좀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김에 여기 있는 고1 수학 내용도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월 학평에 선생님이 의미를 좀 달아드렸으니까 우리 좀 2월 말을 방학을 마무리 지으면서 3월 초 여기까지 좀 꼼꼼하게 잘 나름대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간을 가지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쌤하고는 또 쌤하고는 또 쌤하고는 곧 여러분들 만나러 키스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